이번은 반대로 들어오면 하나 둘 잡은 상태에서 버팅 막아주면 스프링으로 들어간 다음에 당겨서 지렛대의 원리로 상대방은 락을 걸고 완전히 제압은 제 팔꿈치 안쪽으로 완전히 잡아서 당겨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하나 둘 잡고 벗 들어가고 당기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살짝 당겨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빵 잡고 들어가고 다시 한번 하나 둘 빵 잡고 당기고 던지고 싶으면 던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당겨 잡아 던지는 락킹 기술입니다 아무것도olla 그동안 수상됩니다 그리고